오리엔트 시리즈 15, 11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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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말했던가요? 사랑은 부드러운 갈대입을 삼켜버리는 강물 같다고. 그 누가 말했던가요? 사랑은 당신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면도날 같은 것이라고. 누가 말했던가요? 사랑은 끝없이 고통을 나눈 것이라고. 하지만 내 사랑은 한 송이 예쁜 꽃. 당신은 그 꽃을 피우는 고귀한 지하십니다. 내가 춤을 배우지 않은 것은 당신과의 이별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. 내가 또 다른 기회의 사랑을 구하지 않은 뜻은 당신과의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까닭입니다. 내 인생의 항로를 바꾸지 않은 뜻은 아무도 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. 누구에게도 내 사랑은 베풀 수 없는 뜻은 내 영혼이 죽어나가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. 이 밤이 너무 길고 외롭을 때 인생길이 험하고 지루할 때 우리의 사랑은 행운을 안겨주리라 생각하십시오. 머지않아 봄이 오면 환하게 피어날 장미 한겨울 음문보라 속의 씨앗을 잃게 하는 장미를 생각하십시오. 그냥 기억하십시오. 추hen시오. 저의 사랑의해 오늘은 흑에서 아멘